제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조연상, 킹메이커 조우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조우진 님은 영화 킹메이커에서 상대를 끝돌놓은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여당의 선거 전략가 이실장 역을 맡아 치밀하고 디테일한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우진입니다. 큰일 났네요. 허준호 선배님하고 박영호 선배님 계신데 제가 감액을 받아도 될지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킹메이커의 이실장이라는 역할이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이진희 대표님, 변성현 감독님...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우리 박준호 PD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에서 좋은 기운을 나눠주신 훌륭하신 선배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인환 선생님 계시고요. 김종순 선배님. 또 끝까지 계속해서 격려 아껴주시지 않으셨던 우리 경구영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호흡으로 제가 생동했었는데... 받기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도 끝까지 제 앞에서 그 연륜으로 버텨주신 우리 선균이 형. 정말 감사드리고요. 큰일 났네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컴퍼니 식구들 감사드리고요. 우인사 팬카페 여러분들. 킹메이커 보시고 신규 가입하신 팬카페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작품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쉬고 있는데 좋은 고민거리 좋은 생각 많이 하라는 그런 트로피로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트로피 또한 저는 제 집에 있는 두 여자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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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